엑스의 케이크가 불러주십니다! 안녕하세요 엑스천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청소년을 보러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분들과 같은 한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저도 마치 굉장히 어려진 기분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 마디가 있는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용의를 가질 수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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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